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상승으로 서울의 상급지로 진입한 지역을 들자면 한강변에 위치한 지역을 들 수 있는데요. 그 중 노량진과 흑성유타운 등 동작구에는 초고가 아파트들이 공급되고 광진구 또한 성수동과 함께 한강변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두 지역 모두 신흥부촌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와 동작구 중 강남삼구와 마용성을 이을 신흥부촌은 어디일까요? 그럼 광진구와 동작구 중 어디가 더 상급지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대장아파트 시세 평균아파트 가격 비교 2023년 2분기 기준 각자치구 대장지역을 살펴보면 광진구의 광장동은 30평형 아파트 실거래 평균은 12억 2천이며 동작구의 흑석동은 13억 3천만원으로 평균 시세에서는 동작구가 조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기준 2분기 자치구별 전체 30평대 아파트 실거래 평균 시세는 광진구 9억 6천 동작구 9억 7천으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기준 대장아파트를 비교해보면 2019년 중공된 1070세대 아크로리버하임 30평형 실거래가는 20억이며 2012년 중공된 453세대의 광장일스테이트의 30평대 실거래가는 18억인데요. 광진구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노후도가 높아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대단지가 없는 부분을 감안하면 입지적인 부동산 시세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규 공급 물량 비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신규 공급 물량은 광진구 2,500세대에 동작구는 364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진구의 구이동과 자양동은 강남과 잠실생활권으로 사업성이 좋은 노무주거지들의 재개발로 인해 한강변 신축대단지 초고가 아파트들의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개발이 진행된 동작구의 경우 노량진유타운과 흑성유타운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 이미 시세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광진구는 앞으로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곳이 많아 초고가 한강변 아파트 대규모 공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일자리 공급 비교 2023년 2분기 기준 자치구별 전체 채용권은 동작구 5,280건, 광진구 6,860건으로 광진구의 자체 일자리 공급이 더 많은 편인데요. 지하철 기준 10분대로 주요 일자리에 출퇴근 가능한 곳을 비교하면 광진구는 강남과 잠실, 성수 그리고 왕십리로 출퇴근하기 유리한 위치입니다. 동작구는 여의도와 서초, 마포와 용산으로 10분대로 출퇴근하기 좋아 두 지역 모두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좋습니다. 자체 일자리 공급까지 비교하면 광진구의 일자리 공급 환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 비교 2023년 광진구의 인구는 33만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구이동과 자양동, 한강변 개발과 노후빌라의 재개발 가능성 등을 앞두고 있어 인구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 동작구의 인구는 38만으로 최근 노량진, 흑성유타운 등으로 고가 아파트들과 함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2분기 기준 동작구는 흑성유타운, 노량진유타운 재개발 외에도 신속통합 상도14구역, 노량진본동 재개발 등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동작구는 최근 신대방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 역세권 부지의 용도지역이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되고 지하 5층부터 지상 29층의 세계동 공동주택 596세대로 계획된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진구는 대장아파트인 워커힐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며 KT부지 첨단복합개발, 동서울터미널 개발 등 다양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노후 저층 다세대 비중이 많아 사업성이 높은 대형 재개발의 가능성도 높은 지역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미 뉴타운 개발이 진행된 동작구의 부동산 시세가 높은 편이지만 광진구의 한강변 재개발이 진행되면 성수동과 함께 광진구는 강남을 이을 새로운 부천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자체 상권의 경우 서울 5대 상권인 건대 상권을 보유하며 성수동과 동일생활권인 광진구의 상권이 더 발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강과 녹지가 많은 두 지역 모두 실거주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서울 주요 일자리 공급지와 동일생활권으로 인프라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작구에는 신대방과 상도역 인근의 학원가가 집중되어 있으며 광진구는 광장동 학군과 대원회구 인근 학원가의 양질의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광진구의 학군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권, 학군은 광진구가 우세하고 아파트 평균 시세에 개발 압력은 동작구가 높은 편이며 실거주 만족도와 주요 일자리 접근성은 두 지역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진구와 동작구의 입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동작구와 광진구 중 어느 곳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AKA 12시 있으 Daisuke 약폭